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난예제제 나는 디디전용 나는 샤앤 나는 디디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는 무신도挑战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뭐하는지 아! 디디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저한테 비슷한 스타일이구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딥스 오오오오... 칼칼... 칼칼해... 칼칼해... 뭐지? 수영장... 오오오옷... 칼칼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오오오옹... 오~~~ 우와~~~ 이 사람도 가방이 오, 너무 귀엽다 약간 베이글남같이 얼굴은 아기인데 몸은 근육은 한번 더 볼까? 한번 더 봐요 법정 좋아하네 어, 손발트레이기 좋아도 세상에 오, 왕이보다 완전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어 감각이 없어 커이 너무 잘생겼다 괜찮네 커이 나도 커이 커이 나도 다 커이해 지금 다 괜찮은데? 너무 잘생겼어 나도 커이 커이 한편 커이 오케이 오케이 쉿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거 편식인가?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셔츠 셔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친구 동생과 함께 뿌신동 캬오짠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CC님은 Come with the Shipping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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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네 하하 재밌게 할려기 잘라붙다 해줘요